한양 증권은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는 증권사로 꼽힙니다. 올 초 새 기업 이미지를 발표한 데 이어서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겉모습과 함께 내부에서도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대표이사, 임원뿐만 아니라 사원들끼리도 똘똑 뭉쳐서 혁신의 바람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현장에 허윤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내 사원부터 차장까지, 한양 증권의 젊은 직원들이 모인 파워플랜트가 조직 문화 변화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활기와 즐거운 일터 만들기, 팀워크 향상, 부서관 실내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파워플랜트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변화가 아닌 바트머트 방식으로 한양 증권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부서장들도 변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임재택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시작된 타운홀 미팅에서는 각 부서별 실적과 사업부터 독서토론까지 다양한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혁신을 모색합니다. 은둔해 증권사 시절 워크숍조차도 없었던 회사가 임 대표 부임 이후 젊은 증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각 직급별로 개개인의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소통 창구의 플랫폼 역할뿐만 아니라 한양 증권의 조직 문화의 빅픽처를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직접 만들어가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양 증권은 최근 여의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입니다. 43년 만에 기업 이미지를 바꿨고 1년 사이 직원이 7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사업 구조 역시 투자은행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파생운용, 법인영업 등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양 증권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후 1년 동안 강소증권사로서 기틀을 다진 가운데 이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뤄낼지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